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다. 이 버스에 올려볼까? 노랑, 옐로우, 옐로우, 네이비. 와 민규는 네이비. 고마워요. 파란 거. 와 진짜 못 고르겠다.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너무 그 생각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 제가 제이버를 말하기에 그러는데 사람들이 자꾸 저를 감자라고 불러가지고. 감자백에. 감자. 근데 이거 좋아하긴 할 것 같아요. 진짜 어렵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일단은 그냥 여러 가지 뱉으면 되는 거죠? 냄비. 냄비 프라이팬. 가운할래요 저거. 그럼 1번 잠옷 가운. 이유는 항상 즐겨 입어서. 계속 생각나라고. 컬러는 네이비나 블랙. 이게 한 종목으로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진 않죠. 노란색도 하고 싶은데. 사이즈는 너무 크면 안 되겠지만 넉넉한 오버 사이즈. 특징. 특징. 특징이 뭐가 있을까. 약간 패턴을 이렇게 내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V자력 다 들어가는데. 색깔을 차라리 네이비 베이스에. 네이비에. 네이비에다가 노란 패턴.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끈은 있을 거고 끈. 끈 필수. 사이즈 넉넉한 거. 사이즈 넉넉한 거 중요하고. 색깔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가운이 이렇게 쫙 있어. 이렇게. 이건 가운이고 여기 끈이 있을 거고. 뭔가 여기에 캐릭터 하나가 들어가야겠죠. 캐릭터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마감 처리 해줘야 되고. 끝에도 마감 처리하고. 그냥 이제 패턴이 약간. 어떤 패턴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패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혹시 제 탄생화가 뭔지 알까요. 알 수 있을까요. 아도니스 가슴밭에다가. 작지 않아도 될 거 같아요. 좀 넉넉한 사이즈로. 그 다음에. 이 마감 패턴들. 마감 라인들도 다 노란색으로 넣어주세요. 다음 카테고리는. 진짜 색 노란색이 예쁠 것 같은데 저런 거. 컬러. 옐로우. 소재는 정말 좋은 소재로 해주세요. 눌러붙지 않는. 이거를 좀 잘 계산을 해서. 딱 하나를 끓였을 때. 네모난 면 동그란 면이 딱 들어가는데. 물이 적당히 잠길 수 있는 그런 사이즈를 찾는 게 어떨까. 특징. 라면의 최적화. 그리고. 디자인이 중요한데. 끓이는 라면은 괜찮잖아요 사실. 어떻게든 끓이면 되니까. 근데 짜파게티나. 물 빼야 되는 면들을 끓일 때. 이 냄비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막아 이렇게. 짜파게티야 짜파게티 냄비. 노란색을 하고. 안에는 약간 아이보리가 되겠죠.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막대기는. 또 아이보리가 되고. 여기는 옐로우. 완벽. 뚜껑. 냄비 뚜껑. 뚜껑도. 여기는 옐로우. 여기는 아이보리. 네. 여러분 저는. 잠옷 가운과. 냄비를 골랐는데요. 일단 잠옷 가운은 제가 평소에 너무. 애용하기도 하고. 뭔가. 바디로션 바르고. 이불에 로션 묻는 게 싫어서 입기도 하는데. 잠옷 가운 여러분이 좋아하셨으면 좋겠고. 냄비는. 참 제가 라면을 좋아해요. 면을 좋아해서. 여러분이 집에서. 뭐. 국물이 있는 라면 없는 라면을 끓일 때. 조금 편안하게 끓일 수 있게. 잘. 유용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록달록하게. 기대해 주세요. 제가 그때. 이거 미팅할 때. 첫 번째 미팅할 때. 조금. 멋지고 싶어서. 탄생화 얘기를 했는데. 요즘 추서를 보니. 저도 좀 내려놓고. 그냥. 감자를 넣어버릴까 싶어요. 괜히 탄생화로. 멋진 척 하는 거 말고. 그냥. 감자 넣을까 봐요. 그래가지고. 이 멘트 있잖아요. 여기에. 감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잘 이렇게 생기는. 귀에 온. 근데 좀. 이렇게 우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어로. I'm not potato라고 적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점점점. 그리고. 눈은. 이렇게 좀 크게 해주세요. 좀. 생물처럼. 쌍꺼풀 좀 그려볼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요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느낌. 와. 근데 이거 우리 집에 있는다고. 선택할 것 같은데. 참 이거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 뭔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참. 이거 할 때쯤 되니까. 그냥 감자가 돼 버려가지고. 포켓을 밑에다. 넣어 주시고요. 여기 끈 들어가는 것들이. 다 옐로우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폰트랑. 그. 캐릭터는. 좌수로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것도 옐로우였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면. 가운을. 씻고 나와서. 물기를 닦으려고 입진 않죠. 닦고 입죠. 그쵸. 로션 다 바르고. 뽀송뽀송한 상태에서 입으니까. 그러면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쓰읍. 귀찮아. 우와. 정정리가 일어나. 헉. 너무 좋다. 등에다가. 안 놔둬 포테이토. 좋은데. 느낌. 만족스러워요 뭔가. 다음은. 냄비입니다 여러분. 저도 알림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득 지금 드는. 아이디어인 건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남나루 포테이토를 살려가지고. 감자. 그러면 어떤 디자인에 있어서 뭔가. 특별하게 뭐가 들어가는 것보다. 감자의 캐릭터 하나랑. 그 폰트 하나로 그냥. 심플하게 꾸밀 수 있는 게. 예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안에는 흰색이 나을 것 같아요. 이 노란색만 잘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색깔. 똑같은 소재. 똑같은 캐릭터. 디자인으로. 후라이팬도 하나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달걀 후라이. 한 5개 정도는 할 수 있는. 4개. 각자. 팬들이 필요한 걸. 구매할 수 있고. 원하면. 둘 다 같이 샀을 때. 뭔가. 요리할 때. 하나는 후라이팬이고. 하나는 냄비인데. 잘 어울려진. 예쁜 디자인으로.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귀여워요. 귀엽다. 이렇게 물 빼면은. 이제 여기로 공기가 빠지면서. 여기로 물이 잘 빠질 겁니다. 여러분. 요렇게. 라면들 끓여 드시거나. 국물이 없는 거 하실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물이 쫙 빠지는 거죠. 너무 좋다. 네. 감사합니다. 노란색부터 입어 볼게요. 너무 귀여워. 어때요? 로고가 잘 나온 거 같아. 좀 짧나? 그렇진 않죠. 이게 여성 사이즈에요. 그냥 이렇게 옷을. 이렇게 가운으로 봤을 때는. 네이비가 훨씬 예쁘죠. 저한테는. 그래. 이런 디테일이. 노란색이 훨씬 더 예쁜 거 같아요. LGGL이 뭐예요? 아. 1997이구나. LGGL이 아니고. 1997이요. 근데 대부분 다 노란색이 괜찮죠. 다른 의견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못 고르겠어요. 얘랑 얘랑 좀 같은 색깔인가? 이 자수 컬러를. 그냥 다 옐로우로 넣는다거나. 얘를. 그대로 이렇게 붙이면 안 돼요. 이거는. 한번 보고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괜찮은데. 이 친구의 어떤 색상을. 베스트로 만들어 놓고 선택을 할게요. 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다. 위버스에 올려볼까? 노란색이 좋아? 네이비가 좋아? 댓글 본다 하면. 그냥 뭔지도 모르게 그냥. 네이비 오케이 네이비. 이렇게. 지금 올릴까요? 그래 이거는. 아무도 우린 선택하지 못해요. 올려도 돼요? 오케이. 첫 번째. 댓글. 노랑. 옐로우. 네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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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감자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한번 지금. 네이비 가자. 네이비. 네이비. 이거 못 고르는데 이거. 민규는 네이비. 고마워요. 펄한 거. 진짜 못 고르겠다. 이름. 김자. 영어로 김자. 사는 곳. 주방. 취미. 포테이토 칩 먹기. 포테이토 칩 먹기. 그다음에 취미생활. 트러플 오일로 샤워하기. MBTI. E. N. F. J. 좋아하는 음식. 트러플 오일. 그거 아세요? 포테이토 칩에 트러플 오일 발려져 있는 거. 트러플 오일. 포테이토 피자. 성격. 잘 삐짐. 잘 풀림. 잘 먹음. 잘 먹음. 아주 청결함. 좋아하는 노래. 컨트리 송. 컨트리 송. 컨트리 송 딱 들으면서 포테이토 칩 먹으면서 뭔 느낌인지 아시죠? 생각보다 큼? 됐다. I'm not a PT. I'm Kim Ja. 냄비를 사용하신다면 첫 번째로 어떤 음식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이 음식을 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짜장라면. 뜨거운 물 조심. 오래 끓이지 말고 1분 뒤 물을 반 버리고 가르치고 넉넉히 남겨두세요. 그리고 이제 스프를 넣고 오래 졸여주세요. 트러플 오일 한 숟갈. 됐어. 첫 번째로 어떤 음식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첫 번째로는 달걀후라이. 프라이팬의 성능을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음식이 달걀후라이가 아닌가 싶어요. 얼마나 눌러붙지 않고 잘 부드럽게 프라이팬이 이용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저는 반숙파입니다. 반숙파세요? 느끼해요. 로브를 언제 사용하시나요? 딱 씻고 나왔는데 화장실보다 밖이 좀 춥다 할 때 급하게 입고 로브 같은 걸 입고 이제 쇼파에서 TV 보고 야식을 잘 먹진 않지만 잘 먹긴 해요. 야식 먹고. 이렇게 씻고 나서 잠 들기 직전까지의 시간에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번 바이 세븐틴으로 냄비와 프라이팬 로브를 만들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고 로고가 참 마음에 들어요. 김자가. 김자.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직접 의견을 내서 만들고 아이디어 구성하고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또 재밌는 것들이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다른 또 새로운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또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요. 이번 바이 세븐틴 바이 민규 많이 예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아이디어로 더 실용성 있는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